아휴, 코로나가 되겠다. 어떡해. 1, 2, 3, 4, and... 알짱. 국물 튄거 버리게. 거기 국물 트시키고. 케빈, 케빈 어디 갔다 와? 얼른 이나 빼시지요. 고마 보지 마시고. 오라운탕 공주. 오라운탕 공주 이리 오세요. 오, 진짜 오라운탕이다. 오라운탕 의자 선생님. 난 토끼 잡아먹는다. 야, 토끼가 맛있냐? 맛있다. 오, 못생겼어. 저요? 저요? 토끼리 깎아 먹을 거야. 깎아? 네. 깨잠지 왜 엄마가 뽑아준대야. 엄마 한 번 믿어봐. 엄마 한 번 못 믿어. 와, 대진아 훔쳐. 팬덤을 잡아놓은 거. 69년이다. 공용이다. 그러면 혹시 티. 티. 저는 우리는. 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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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게리. 누가 이렇게 잡아먹는다. 왜게리. 왁싸웁. 캐빈. 개빈 안 돼! 개빈! 개빈! 이거 정리해야 돼, 이거. 오케이. 아, 이것도 심하게. 이거 왜 빼고 안 돼? 얼른 그걸로 해야지. 벌린 너무 너무. 근데 그걸로 이상해. 쟤 그럼 한번 다 못 한 거야. 진짜 힘이 세경이 나. 진짜 미션을 많이 하고 안 해. 일주도 안 해. 쟤가? 쟤가? 왜 안 해? 이거줄까? 흐흐흐흐흐흐흐 아빠야, 아빠야? 어떡해 얍 이거는 저기잖아 그렇게 하셨죠 다 됐어? 응 다시 한 번에 박수 치아야 언니 이거 갖고 주고 언니 너무 착해 잘했어 2019년 오늘은 2월 15일 소율이가 두 번째 앞니를 뽑았어요 앞니 뽑은 소감은 어떤가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잘 뽑았어요 이 한 번 보여줄래요? 우리 소율이 오늘 너무 씩씩했어 블링블링 슬라임 카페 가는 거예요 지아도 언니 뽀뽀 좀 한 번 해줘 아빠도 이가 몇 개 드러나 볼게요 6개! 아닌데 6개인데? 하나가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볼록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꾹꾹꾹 1&2&3&4&